2024년 7월 11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요절. 49절. 제목.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대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위 종배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거인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를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여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나오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대장이 죽자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사올이 다윗을 부르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올에게 나가 자신은 베들레엠 사람 2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평상시에 연습하고 익힌 물멧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도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익숙한 말씀의 물멧돌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적용 거인 골리앗이 왜 작아 보입니까? 한마디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